이러한 폐어로 변해서 풍경차를 알아볼 수도 없습니다. 이 뿌리째 뽑힌 나무에 무너진 집. 저 도시 안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을지 걱정부터 앞서는데요. 상공에서 바라보는 타클로반의 풍경은 그야말로 참혹합니다. 타클로반에 도착한 후에 가장 먼저 마주한 공항의 모습은 폐어를 방북했습니다. 도시기반 시설이 모두 망가진 상황에서 유일한 통로는 군용 헬기. 하지만 언제 이 섬을 탈출할 수 있을지 기약없는 기다림만 계속됩니다. 지금 언제 떠날 수 있을지 가장 걱정이 되는 건 연락이 두절된 한국 사람들이겠죠. 이 취재진이 도착했을 때만 해도 30여 명의 한국 사람들의 연락이 두절돼 있던 상태였는데 과연 무사히 살아있는 걸까요? 한국 분이세요? 한국 분이세요? 한국입니다. 중국 분들인데 어떻게 되셨나요? SBS에서 나왔어요? SBS SBS에서 나왔어요? 한국 분이신가요? 네. 드디어 처음으로 한국인 생존자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지금 한국에 이게 알려졌습니까? 네. 어떻게 알려졌습니까? 한국에? 만 명 이상이 사망했다고 지금 저희가 막 도착을 했거든요. 한국 가정이 제가 알기때던 성유산인들 한 대여섯 가정 살고 싶고 그 다음에 그 외곽 사마일 지역에 몇 가정 있는 걸 알고 있고 지금 그분들이 어떤 성경 몇 가정인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선교사님들은 대부분 제가 아는 분들은 두세 가정으로 살아계시고 나머지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 지금 어디에서 어떻게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그 정도로 막 심각했었나 봐요? 많이 죽었어요. 지금 그러면 가족분들이 몇 분이신 거죠? 저희는 저희 네 가족이고요. 네 명. 제 친구 목사님 딸 다섯 명입니다. 다섯 명이 지금 여기 떠나려고 나와 계시고 그리고 이제 김병희 선교사라고 CC 선교사님 그분 가정이 잘 계시고요. 지금 그분은 안전히 확보가 된거죠? 네 안전히 되고 그 외에 한국 부분들이 그 다음에 김여정 목사님 목사님 한 분 사실은 그분 사랑이 있습니다. 모닝와이드 취재팀이 타클로반 현지에서 직접 10명의 생존재를 확인했고요. 이 사실을 한국대사관에 알렸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10명의 사람들이 아직도 연락 두절 상태인데요. 하루빨리 연락이 닿았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빨리 정리를 하고 이제 빨리 회복을 사실 하긴 했는데 주변에 이제 시체들이 널려있어요. 주변에 모든 집들이 다 쓰러져 있고 흔적도 없이 사라진 집이 너무 많거든요. 아이들한테도 너무 충격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우리 여기 어린 친구가 그런 방역을 다 본 거예요. 건강하니까 다행이에요. 뭐가 가장 힘들어요 지금? 지금 굶고 있어요. 아 밥을 못 먹었어요? 지금 10년이 거의 없나봐요. 네. 아 힘들어서 어떻게 해요? 이제 물이 차올라올 때는 전부 우리 다 죽을 거라 인상을 하고 가족끼리 다 모여서요. 아 아이고 울면서 같이 기도했고요. 그래서 저희 천국 갈 준비를 다 했거든요. 그래서 찬송 부르면서 기도하고 기다렸고 그래서 이제 서서히 물이 빠지는 거 보면서 조금 마음이 안심했고 저희 집에 물이 순식간에 거의 뭐 1, 20분 안에 물이 다 차올랐으니까 그리고 지붕이 날아가니까 위에서는 계속 바람과 비가 쏟아지고 밑에는 물이 차올라오니까 저희들이 있을 공간이 없잖아요. 그게 가장 좀 무서웠던 것 같아요. 아니 이게 뭐 사실 한국 고향에서 이런 일이 벌어져도 충격이 있지만 이게 이국만리에서 네 부모님들 걱정이 가장 많이 됐고 현재 연락이 닿지 않는 남은 한국인지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모닝와이드도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다행히도 저희 모닝와이드 제작진이 직접 가서 생존자를 확인했고 또 가족들에게 소식이 전해지면서 마음을 한시름 놓으셨을 것 같은데요. 아직도 걱정은 남아있습니다. 네 그러게 말입니다. 아직까지 소재 파악이 되지 않고 있는 열 분의 한국분들 제발 무사하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바이고요. 하루 빨리 좀 소재 파악이 되기를 또 함께 기원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필리핀 세부 연결해서 상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